그런데 그 필수 지방산 중에서 오메가3가 57%나 돼요 밤절 이상이 오메가3입니다 전 세계에서 오메가3가 가장 많이 비율로 들어있는 식품은 1등입니다 바로 아마시예요 그래서 다시 계산을 해보면 41%가 필수 지방산이고 그 중에 57%가 오메가3라고 했으니까 이 아마시 전체에 23.4%가 오메가3 식품입니다 어떤 식품도 지금 얘를 능가하는 식품은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자, 연어 속에 뭐가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자꾸 먹으려고 그래요? 아, 그 등푸른 생선 오메가3 그런데 이 아마시는 연어가 가지고 있는 오메가3보다도 30배가 더 많습니다 또 이 오메가3가 결국은 뇌세포 막을 만들어주고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주는 최고의 건강식품인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혈액순환 안 돼서 생기는 질병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아마시 속에 있는 오메가3는 호두 머리 좋아진다, 오메가3가 많다 그런데 그 호두보다도 11배가 더 많이 들어있고요 고등어, 등푸른 생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고등어보다도 15배가 많이 들어있고 연어보다 30배, 참깨보다도 60배가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거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또 무슨 챔피언을 갖고 있는가 하면 모든 식품 중에서 곡식 중에서는 섬유질이 1등입니다 28%예요 섬유질이 하는 일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설령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이 있는 음식을 먹어도 이 섬유질은 사람이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걸쭉한 스폰지 같은 섬유질이 콜레스테롤을 딱 끌고 안 놔줍니다 또 당분이 갑자기 올라갈까 봐 포도당을 딱 끌고 안 놔주고 조절해서 조금씩 들어가게 해줘요 농약이 들어있다, 중금속이 들어있다, 복소가 들어있다 이 많은 섬유질이 딱 끌고서 대변과 함께 버려주는 그리고 또 변이 뭉치지 않고 잘 나갈 수 있도록 변비를 해결해주는 놀라운 치료제가 됩니다 특별히 아마시 속에 있는 섬유질은 귀리도 이게 많다고 얘기를 하지만 귀리보다도 2.6배가 섬유질이 더 많아요 또 고구마도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구마보다도 9배가 더 많아요 또 바나나 먹으면 섬유질이 많아서 변비에 좋아 그러지 않습니까 바나나보다도 11배가 더 많아요 사과보다 11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섬유질의 왕이라는 거예요 또 이 아마시는 세 번째 챔피언 벨트를 가지고 있는데 최고의 항암제로 알려져 있고 최고의 천연 여성 홀몬으로도 알려져 있는 리그난이 세계 1등입니다 여성 홀몬 역할 그리고 면역력을 증강시켜서 암을 자라지 못하게 해주는 이 놀라운 치료제가 최고인데 어느 정도 많이 들어 있을까 많이 들어 있다 여성 홀몬이 많이 들어 있다 그러면 당장 걱정이 되는 게 뭐예요 이 여성 홀몬이 에스테루젠 여성 홀몬이 너무 많으면 무슨 암이 잘 생긴대요 유방암이 많이 생기는데 이거 큰일 났네 전립선에도 문제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천연 식품 속에 들어있는 여성 홀몬은 에스테루젠이 아니에요 에스테루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식물성 여성 홀몬이라고 불러요 자 무슨 얘긴가 하면 여기 그림을 보면 유방에 에스테루젠 리셉터 수용체가 붙어 있어요 다른 건 눌러도 눌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시 속에 있는 리그난이라고 하는 성분이 우연히 여기 열쇠가 있는데 열쇠 자물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에스테루젠이라고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지는 않고 열쇠의 손잡이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에스테루젠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에스테루젠과 앞부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 에스테루젠 수용체에 딱 너보면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여성 홀몬이 어떤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들이 있죠 폐경기 이후라든지 그러면 이때는 지금 여성 홀몬이 하나가 딱 여성 홀몬 수용체를 열쇠를 돌려서 여성답게 만들어서 여성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합니다 부족할 때는 천연 여성 홀몬인 이 아마시 속에 있는 리그난이 나도 거기 누를 수 있어 앞부분이 맞으니까 그 수용체에 딱 들어가서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가 여자답게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부족할 때는 이런 일을 하는데 문제는 너무 넘쳐서 유방암 걸릴까 봐 염려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될 것 아니냐 괜찮 테니까요 왜 그런가 하면 자 보세요 이제 에스테루젠이 이 유방에 있는 에스테루젠 수용체를 너무 많이 누르면 유방암이 걸리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때는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이 리그난이 너만 거기 들어갈 줄 알아? 나도 들어갈 수 있어 하고 에스테루젠이 여기를 틀어주기 전에 얼른 이 아마시 속에 있는 리그난이 먼저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테루젠이 너무 과도하게 자극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주면서 넘칠 때는 넘치지 않게 해주고 모질할 때는 보충해 주는 이야 이런 건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유방암 환자한테 전혀 부작용이 없습니다 전립선 암환자한테 전혀 부작용이 없어요 콩 속에는 또 이것과는 조금 다른데 비슷하게 역할을 다하는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있는데 좀 다르니까 이름이 다르게 붙었어요 뭐라고 붙여졌을까요? 이스플라본이라고 붙여졌어요 석류 속에도 조금 다른데 비슷한 일을 하는 여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은 이걸 먹으면 넘치게 보충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너무 넘치는 사람에게는 이걸 정상으로 조절해 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염려 없다 제가 이 시간에 논문은 다 뺐지만 논문으로 다 증명되는 얘기들이에요 얼만큼 그 여성 호르몬이 아마시에 많이 들어있느냐 석류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다라고 한국 사람들 생각하고 있죠 석류보다 441배가 더 많습니다 마늘 속에도 있는데 마늘보다 650배 콩 속에 이스플라본이 많이 들어있지만 콩보다도 1409배 해바라기 씨보다도 1800, 500 이건 뭐 엇비슷한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이 가장 많이 들어있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진짜 진짜 이 아마시가 축복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런데 입고 다니던 그 예수님의 옷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마포 옷이라고 그랬어요 세마포의 그 맙자가 아마시 맙자입니다 아마시의 줄기 껍질을 옛날 모시 껍질 벗겨서 모시 적산 만들듯이 만든 옷이 세마포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먹거리들이 있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친히 온몸을 두를 수 있는 세마포로 사용될 정도의 선정된 음식 얼마나 축복이 큽니까 자 이렇게 최고의 건강식품인 이 아마시가 다른 것은 제가 하나하나 다 몇 시간 동안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는데 이야 정말 예수님의 온몸을 감쌀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세마포의 재료였구나 이게 아마시입니다 이 동그란 열매 속에 있는 씨앗을 우리는 먹는데 그 줄기 껍질을 벗기면 세마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마포를 성경에서 찾아보시니까 예수님이 자기만 입었던 게 아니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세마포를 선물로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마포 옷 좀 한번 입어보고 싶습니까 한 번이 아니고 세 번을 주셨어요 아무 때나 준 건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세마포 옷 세 벌을 선물로 보내셨는데 누구든지 그 옷의 의미를 깨닫고 저도 입을게요 그럼 다 줍니다 얼마 주면 입을 수 있을까요? 공짜입니다 옷 한 벌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꼭 세 벌을 놓치지 말고 받아 입어보는 축복자 중에 축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보면요 요한봄이 10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쌓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모든 재산 하나도 없는데 입구 무덤 속에 들어간 유일한 재산 목록 넘버 원 그게 정체가 뭐였다라고 나옵니까? 세마포였다고 나와요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마포를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을 주셨는데 언제 세 벌을 우리 인류에게 예수님께서 이 흰 세마포 옷을 주셨는지를 좀 봅니다 첫 번째 지금 본 것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때 입고 있던 옷도 세마포죠 그런데 이거 다 벗겼습니다 다 벗겼어요 그거 입고 무덤 속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 모든 세마포 옷을 벗겨주시고 자기는 알몸이 되시는 수욕과 치욕과 멸시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하나하나 하늘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왜 이런 수욕과 모욕과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까지 이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벗어주려고 하셨을까 그 의미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봄 19장 23절에 보니까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내 기세에 나누어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님 알몸을 진짜 감싸고 있었던 그 속옷 세마포는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통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것을 벗어주셨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짓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옷을 입고 살았지만은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벗어버리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면서 벗어준 그 십자가의 흰 세마포 옷을 믿음으로 입기만 하면은 일평생 내가 잘못했었던 모든 죄는 다 갚아줬어요 그리고 그 의의 옷을 믿음으로 입기만 하면은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불려질 수 있다는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벗어주신 그 흰 세마포 옷을 입으면은 우리는 어느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불려지는 친의의 옷을 우리를 위해서 벗어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고 그 옷을 여러분의 것으로 입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책감에서 해방이 되고 여기 억눌렸었던 그 미움도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도대체 용서 못해줄 죄가 어디 있겠어요 드디어 용서가 됩니다 사랑이 샘솟을 쏟아나요 그 순간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저는 너무너무 많이 이곳에서 봤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입혀주시고 무덤 속으로 입고 간 또 다른 수의 바로 세마포가 있는데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승리자가 되시고서 그 승리의 기념품인 무덤에서 부활하면서 벗어주신 그 세마포 옷을 하늘로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그 옷을 여러분들이 꼭 받아 입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리 10장 6절로 7절에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쌓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 옷 입고 하늘 가신 줄 알았더니 벗어놓고 가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끝난 분이 아닙니다 모든 죄를 정복하고 드디어 3일 뒤에 부활하신 분인 것입니다 부활하시면서 승리자로서 우리에게 흰 세마포 옷을 또 하나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는 한 칼에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다음 날 살아갈 때도 또 죄는 나를 정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나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승리의 기념으로 벗어주신 그 세마포 옷을 입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나누어주시는 의의 옷 그 힘을 얻어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벗어주신 이 갑옷을 입고 싸워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말로만 용서받은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의 유혹을 싸워 이기는데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단 모래가 점점점점 더 예수님처럼 우리는 닮아가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의 옷이라고 부릅니다 1년 있다 보니 10년 있다 보니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됐는데 성품은 하나도 변화가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헛미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벗어준 옷만 입고 사는 거예요 부활하면서 벗어주신 그 옷도 마저 입으시고 죄와 싸워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서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어느새 예수님처럼 점점점 거룩하게 성품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옷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 주시기 위해서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예수님께서 데리러 다시 오신 날이 있어요 드디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신부가 되는데 그때 그 하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 누더기 옷 입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입으라고 흰 세마포 옷을 또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날 그 세마포 옷을 꼭 입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시록 19장 7절로 8절에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제는 의로운 자는 영원히 의롭고 악한 자는 영원히 악할지어다라는 선구와 함께 그날까지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 완전 악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은혜의 손이 딱 거두어지면 요만한 마음도 선한 것으로는 없어요 그러나 매일같이 나는 죽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의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드디어 모든 죄악은 흔적조차 다 도말되면서 이 속에 완전한 의의 옷을 이 세 번째 주시는 세마포의 옷을 입으면서 붙여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 주님과 함께 하늘 도성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영원히 이제는 질병도 없습니다 이제는 고통도 없어요 이제는 불행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사랑하면서 영원히 영원히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그 영화의 옷까지 꼭 입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뽑아주셔서 여기로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아무나 오는 게 아니죠 해보셔서 할 거예요 정말 정말 열심히 하는 거 제가 압니다 쉽지 않아요 암이 내가 낳았다 하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낳았고 그걸 수많은 사람들한테 전하는데 20명 얘기하면 한 명이 올까 말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닙니다 그럼 내 자식이면 말 잘 들을까? 가서 해보세요 듣는지 내 친구면 잘 들을까? 해보세요 듣는지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뽑아주셔야만 오는 곳이 이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왔든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흰 세마포 세벌을 주신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게 해주시고 그걸 입으면 하늘 가는 것입니다 질병 없는 그 축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 생각을 합니다 몇 벌의 세마포스를 꼭 입자? 세벌 언제 첫 번째 벗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죄 짓고 그 죄 때문에 찔려야 되고 벌거벗어야 되고 수욕을 받아야 되는데 그 모든 수욕 다 받으면서 죄값 갚아주셨고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면서 벗어주신 그 십자가의 칭의의 옷을 꼭 입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부활하면서 승리하시고 그 기념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성화의 옷까지 입으셔서 나도 모든 죄와 맨날 퇴업하지 말고 싸워 승리하면서 내일같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성화의 축복을 받으시고 머지않아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분께서 어린 양의 혼인 양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마지막 영화의 옷까지 입으시고 우리 모두 저 공중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감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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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